첫 번째로 강화누룡 제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많은 노래 부르기 좋다 널 돌아오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아 나는 널 사랑하는 것 . . . . 이 날이 내 가슴 해내지네부만 이번엔 우리에게 내 가슴 해내지만 이 날이 내 가슴 해내지만 이 날이 내 가슴 해내지만 één 아름살이 끝처럼 언제 집중취하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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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